이번에는 충전을 1시간 정도는 기본 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이 오랫동안 있을 상황이 못 돼 그래서 10분 정도만 충전을 시키고 시동 걸어서 그냥 걸어 놔둬 타고 다니면서 끄지 말고 한 2, 30분 세워놔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이에 통장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제기된 거 좀 하거든 셀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이런 건 잘해야 돼 충전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분 이리 와요 들어오는데 더운데요 조사야 이거 영상을 찍을까 그거 영상을 찍자고? 왜냐면 영상 짬뽕 되면 정리하고 갑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랫동안 사나도 시동이 잘 걸리네. 이거 스탠드 젖혀야 되죠? 네. 시동을 끄면 안 돼요. 이게 좀. 이렇게. 통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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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 말고. 이 상태로 한. 최소한 대로. 20분 정도는. 2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주행하는 건 상관없죠. 그냥 시동만 끄지 않고. 좀. 해놔야 된다. 지금. 지금. 오토바이를 지금. 100km요? 100km. 145km 만에. 배터리를 바꾸는데. 기계가 자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계가. 안타서. 겨울에 안타서. 시동 한 번 안 거는 바람에. 새차네. 새차. 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겨울에는. 한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토바이를 안 탄다. 배터리를 빼놓고.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배터리 빼놓고 있는 거 아니야. 꼽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한 1,2주에 한 번 정도 걸어서. 한 2, 30분 세워놨다가. 꺼놓으면 돼. 그걸 반복하면 돼. 안타도 상관 없어. 자. 다 됐어요. 누가 봐지? 스피드 오토바이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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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